원석이네 방에 놀러 갈 예정 안녕하세요 HL 누리호 윤쿠르입니다 오늘은 원석이네 방에 놀러 갈 예정이에요 그래도 집에 놀러 가는데 빈손으로 놀러 갈 순 없죠 잘 풀리는 집 하나 챙겼습니다 원석이 신발에 있지만 원석이 없습니다 원석이는 지금 당직 중이거든요 사실 일항살하고 무작정 들어온건 아니고요 원석이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 왜 이러고 있나 싶죠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 오후에는 일을 쉽니다 그래서 원석이가 16시에 당직을 끊어서 오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원석이 방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원석이 냉장고 안에는 제가 계신데요 어훈아 야 원석이 이러다 당뇨 걸리겠다 아 음료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거의 뭐 PC방 수준으로다가 음료를 채워놨는데? 뭐가 없네 원석이네 방은 아 야 어훈아 네 그거 궁금해하더라 맞다 검은 티셔츠에 대해서 앉아봐 지금 여기 맨날 왜 검은 티만 입니? 검은 티만 입나요? 근데 꼭 검은 티만 입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일단 티가 별로 없고 아 나 한 8장 있는데 그 중에 6장이 검은 티거든 검은색이 사실 눈에 안티어서 좋아요 어디 지나갔는데 자꾸 눈에 띄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물론 일할 땐 작업복이 있거나 근무국이 있지만 아 그리고 배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는 빌트인이에요 지금 여기 침대도 빌트인이고요 밑에 다 고정되어 있어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쇼파도 다 빌트인이고 밑에 보시면은 저 책상도 빌트인이고 저 옷장도 빌트인이고 뒤에 냉장고도 피스로 박아놔서 빌트인이거든요 빌트인 이유가 뭘까 보나 이거요? 뭐 들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에 롤링하면 이제 막 넘어지고 하니까 이런 거는 다 빌트인으로 해놔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밑에 이런 테이블은 움직이니까는 여기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통 라싱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줄로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이 친구들 묶어가지고 하는 줄도 해주고 저기 책상에도 밑에 사실 보면 있습니다 의자를 고정할 수 있게끔 침대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선수미방향으로 침대가 되어 있고 소파는 그리고 정횡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롤링하면은 침대에서 자기 힘들고 피칭하면은 어디든지 자기가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침대에서 자기 힘들 때는 소파에서 누우실 수 있게끔 약간 수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배를 타면서 주워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타본 배들 중에 침대와 소파가 절대 나란히 있는 배는 한번도 못 봤어요 다 수직입니다 약간 그런 좀 특징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실 창문인데 창문을 이중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커튼이랑 블라인드랑 밤에 항해할 때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면은 항해사들이 견시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앞에가 안 보여서 그 불빛 때문에 그래서 항상 블라인드를 치고 커튼을 내려놓습니다 거의 밤 낮에도 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창문이고 창문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문도 이렇게 열 수 있고 지금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서 밖의 뷰가 별로긴 하지만 그리고 창문에서 물 들어오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홀이 있어요 항상 드레인 홀이 있어서 창문에서 혹시 물이 들어온다면 여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이 뭐 있나 볼까 원석이 이제 좀 보네 원석이가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지금 저랑 같이 탄지 5개월 반 정도 됐거든요 37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원석이는 미디어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리고 여기 원석이 작업복 작업복을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옷걸이가 다 되어 있어요 원석이 작업복 좀 많네 3개나 되네 여기요? 아 그리고 방마다 전부 다 있는데 라이프 자켓이랑 라이프레프트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이프레프트! 아 라이프.. 라이프 자켓이랑 이벌전 수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레프트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아 그리고 대부분의 배에 다 이렇게 머리맡에 수면등은 아니고 아무튼 뭐 등이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 밑에 스위치가 있어서 저기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충전기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아 스피커 아 스피커 모든 방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방송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화재가 낮다든지 아니면 방송할 일이 있다든지 방송을 하면은 여기서 들릴 수 있고 그다음 모든 방에는 화장실이 다 있어요 1인 1실 1인 1화장실 사후시설이랑 변기랑 다 있고요 오 원석아 왔구나 오 원석아 여기 계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너네방 이것저것 소개했는데 네 벌써 소개를 다 하셨어요? 그럼 이건 너무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것입니까? 어 맞아 이건 자랑하고 싶다 좀 그런 거 없죠? 어 저 이거 그게 뭔데? 사우슨터 3국 나갔을 때 첼시 울범든 스포공고 아 그때 사망사님이었잖아요 그러네 아 맞네 원석이가 원래 사망사로 승세는데 그때 이항사로 승진했어요 이례적인 케이스 알까? 어 이례적인 케이스 이례적인 케이스 근데 저 어서와요 휴남동 소정입니다 저건 언제 다 알고 아 저거 나 빌려주기로 했잖아 저거 아직 37페이지는 저거 먼저 읽으시는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드라마만 봐요 요즘? 요즘 가장 인상깊게 본 드라마 한편만 말해줘 우리 배에서 본 것 중에 우리 배에서 뭐 봤지?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유튜브 뭐 봤는데? 박튜브 아 박튜브 박튜브 엄청 멋있었는데 에이츠맹 오피셜은? 네? 아 그거 많이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 박스오피스였나? 아 근데 너 왜 작업복이 3개나 돼? 저 항상 하나를 들고 다녀요 어디로? 브릿지로? 아니요 배 탈 때 배 탈 때 하나를 들고 다니고 배에서 하나 봤고 하나는 조경들이 항상 아 들고 다녀? 사망사는 아 맞아 많이 있는데 땀도 많이 나는 나한테 달라하지 혜연 씨 빨리 건의해 안에서도 작업복 2개 해주시면 근데 우리 회사 올 거야? 무조건 알죠 너 얼마 전에 XXX한다고 막 그런 말 좀 진짜 그런 말 한 점 제 동기들도 다 무조건 여기 오고 싶어 하고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진짜 그 정도야? 엄청 상위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너 엄청 상위권이라는 소리야 지금? 중위권보단 높지 않겠습니? 나를 꼭 뽑아줘야 되는 이유 그런 거 있잖아 저요? 혹시 알아? 인사팀에서 보고 너를 채용할지 무조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저요? 전반적으로 무조하니까 수업 나쁘지 않았다 그렇긴 해 후진이 잘해 내가 봤을 때도 잘하긴 해 아무튼 내 방 소개하러 가보자 가시죠 저희 방 소개하러 제 방 소개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어? 계셨네요 어서와 하하하하 여기 제 방입니다 여기 제 방 거실인데 제 방 거실에는 조명을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방이 너무 밋밋해서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리고 원석이 방이랑 다르게 TV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TV를 보지를 않아서 그냥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는 플레이리스트 켜놓는 용으로 써요 약간 스피커 느낌 이건 후니가 신기하게 봤던 엄청난 약통 진짜 그리고 여기는 일하라고 준 고프로들 그리고 제 방은 냉장고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의미는 없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조용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면은 소파 옆에 제 집무실 책상 책상이 좀 더러운데 일부러 안 치웠어요 리얼리티한데요 그리고 이 인형은 옆방 이웃 주민인 일기사님이 사다 주셨어요 인형이 취향인 게 아니라 사다 주셨어요? 어 그때 코스트코 가서 내 거 카드 빌려 드렸었잖아 근데 고맙다고 또 항해사들 방에만 있는 브릿지 왓츠 알람 시스템 브릿지에서 비에나스를 잡지 않으면 여기로 알람이 울립니다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침실 항상 어둡게 살아요 이거 켜놓고 저는 형광등을 절대 켜지 않습니다 침실 내 가구도 좀 많네요 약간 그런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보이려나 이멀전 수트랑 라이프 자켓 라이프 자켓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옷장이고요 어 거울이 있네요 응 거울 있어 거울 없어? 네 거울 너네 옷장 열면 있잖아 네 거짓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것도 워석이방이랑 다른 점은 화장대 의자가 있어 어 진짜요? 약간 이거 좀 유용해 약간 안기 좋고 화장대에서 뭐 하기 좋아 좀 괜찮아 이거는 좀 방마다 있었으면 좋겠어 이 짱인거 제 방 침대도 선수미방향 또 특이한 거 뭐 있을까? 아 인센스 스틱홀더? 저는 인센스를 자주 피워가지고 왜 불 안 나게 항상 저는 저 있을 때만 피우고 배 모양이에요 일부러 배 모양을 사신 거예요? 아니 아니구요 바이킹들이 타는 하하하하 아 이거 친구가 깎아서 선물을 진짜요? 오 목숫입니까? 아니 공방 같은데 가가지고 목숫은 아니고 그리고 이거 달력도 탁상 달력도 친구가 만들어 준 거 직접 예? 이걸요? 어 어 어 그러네요 이야 내가 찍은 사진들 넣어서 몽골 가서 찍은 사진들을 만들어 줬어요 이것도 일왕사님이세요? 어 다 나 오 오 추억이지 좀 이번에 아무튼 휴가 때 보낸 추억을 되새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랄까? 기타 등등에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서 아무튼 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